저는 핀비놓은 Krank이 Dream몬빵 아니, 없어요 아니, 없어요 아니요,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나온 실의 90% 이상은 제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정리를 잘 못했어요 이게 요즘 아주 핫한 3립 포켓몬 띠부띠부 실입니다 이게 좀 희귀해갖고 비싼 몸 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새로운 실이 나오면서 얘네들 몸값도 좀 더 뛰었죠 흑색 대구리 회색 이거 이거예요? 네 이거 한 장에 40만 원까지 제시를 받아봤어요 제가 알기로 공장에서 찍을 때 색소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해요 아마 이런 거 저만 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거 아시려나?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나왔던 거예요 국진 입방 스티커 바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추억이죠 2009년도에 포켓몬 스티커가 나오면서 사실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딱 보면은 포켓몬 스티커네? 하니까 옛날 생각이 그냥 났어요 어? 99년도에 내가 친구들이랑 따먹게 하고 이게 진짜 유행이었는데?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공짜로 빵 친구들한테는 빵 줄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그만큼 스티커를 받아서 줘왔고 먹으면서요 저는 여기 뿌듯이 진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민경이가 그런 거 모으는 걸 보면서 언뜻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지휘계를 저도 모았었어요 사실 제 동생이 펜을 모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띠부시리란 제 삶의 원동력이죠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츄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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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